지금까지 화보 중에서 제일 걱정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남기는 기록이기도 하니까 기분이 좀 신기하네요. 네, 좋습니다. 한 30분 지나면 풀릴 것 같아요. 지금 배쓰, 지금 배쓰, 지금 배쓰. 좋아요, 그럼. 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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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은 제가 이제 곧 출산을 하거든요. 제 딸과 그리고 둘째 딸과의 추억을 같이 남기고 싶어서 한번 사진 촬영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연스럽게 정면으로 계속 드시진 마시고요. 그냥 약간 자연스럽게 들고 그냥 약간 서있다가 나온다는 느낌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에 힘을 안 줘도 되는 거야. спис alright. 신발, 신발. 엄마랑 가짜를 먹어볼게요. 가짜를 이렇게 후 먹자? 어, 여기 안에 뭐가 있지? 아이, 잘한다. 가짜로 먹는 것도 할 수 있는 거 짠 해 볼까? 짠 짠 아이 좋아요 근데 어때? 혼자 찍다가 밤이랑 같이 찍으니까? 오히려 내가 더 긴장이 된 거 같아요 왜? 왜지? 뭔가 결과물을 같이 책임져야 되고 나보다도 딸이 더 이쁘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브이로그 찍고 있어 저 한 번 볼게요 엄마가 하나씩 예쁘고 엄마가 하나씩 예쁘고 그대로 있어요 그 포즈로 예쁘게 보고 있어요 엄마 보면서 이쁘니? 이렇게? 이렇게? 다음에 아이 좋아 아이고 좋아 사진 찍는 걸 왜 이렇게 좋아하지? 어 그러니까 다음에 되게 좋아하는데 아이 귀여워 아이 이쁘다 이제 30개월이 됐고요 소심한 관종이에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면 너무 좋아해요 아유 이쁘다 사진 찍는 거 재밌어 사진 찍는 거 재밌어 오구 재밌어 오주연이 바뀌었어요 네 아파트에 돌아다녀도 또 아파트 주민들이 저보다는 애를 더 이뻐해서 전 뭐 괜찮아요 이렇게 볼록 나왔네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한번 이렇게 퍽 이렇게 만져볼까? 엄마 앞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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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어주시네 사진 찍어주시네 삼총이 안녕 해볼까 아이 아이 아유 솔방울에다 뽐뽀어줄까 응 사미 우와 솔방울이 여기서 떨어졌어 사미 여기 한번 와볼까 카메라 아유 살짝 조름이 왔었네 살짝 조름이 왔어 오, 무빙이 거의 음박 무빙 아닌가요? 거의 약간... 오늘 너무 힘써주시는 거 아닌가? 여기도 약간 이탈리아와네 그쵸? 하나, 둘, 셋, 넷 끝났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딸이랑 또 예쁜 좋은 추억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네요 약간 사심이랑 같이 채우는 건가? 일 겸 사심을 이렇게 같이 먼저 우리 첫째 딸 다미야 다미가 벌써 30개월이고 동생이 태어나면 만으로 3살이 될 텐데 지금까지 무탈하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동생이 태어나면 우리 다미는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를 갖게 될 것 같아 엄마는 외동딸이라 자매가 생기는 게 소원이었거든 우리 다미한테 그런 친구이자 또 자매를 만들어줄 수 있어서 엄마는 조금 힘들겠지만 다미도 조금 힘들겠지만 나중에 자라면 너무 좋을 거야 그때까지만 조금 참자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아직 태명밖에 없는 OMG야 이제 조금 있으면 너를 만나게 될 텐데 엄마 생각에 너는 언니랑 엄청 다른 아이일 것 같아 너 언니는 거의 태동이 없었어 너는 20주가 넘어서부터 엄마 배에서 드리블을 하기 시작했잖아 발로 축구도 차고 팔로는 농구를 하고 얼마나 활발하고 또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가 나올까 엄마가 기대도 되고 조금 걱정도 되고 그래 너도 언니처럼 건강하고 행복하게 우리 잘 살아보자 환영해 나의 부부 박수 아멘